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에 현재 노동사무소가 개설이 돼 있는 나라는 중국, 몽골, 베트남 세 나라입니다.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이 네 번째로 한국에 개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강주에 고레인 마을이라는 곳이 있고 그게 고레인들이 한 4천여 명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2,900명 정도가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입니다.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근로자들은 한국하고 MOU가 체결된 나라가 16개국에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각자가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텐데 우즈베키스탄은 불행위도 2014년도에 1년 기준으로 한 4,500명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800명밖에 입국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가 이번에 한국의 노동사무소를 개설하게 되는 이유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4,000명대에서 1,000명대로 인원수가 급감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한국어를 잘 못한다든가 또는 불법 체류하는 그런 비율에 따라서 국가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이 아닌 광주의 노동사무소를 열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남대병원하고 우리 국제노타리 3710지구가 합동으로 의료봉사를 개만 대민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11월 달에 미르주에프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을 국병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신나그르피나 교육부 장관 또는 하이토프 노동부 장관 그런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강주를 또 방문하게 되었고 그분들이 강주를 방문하면서 고래인 마을도 방문을 하고 강주 시장님도 만나시고 그러는 가정에 강주의 따뜻한 국민들의 환영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정서를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지난 1월 달에는 또 저희들이 관광팀을 구성을 해서 처음으로 전세기를 띄워서 한 150명 데리고 우즈베키스 사단을 다녀온 바가 있고 또 3월 달에는 경제사질단팀을 모집을 해서 민간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또 우즈베키스 사단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또 이제 자치공화국이 있는데 카르칼 파크스탄이라는 곳으로 저희들이 의료봉사를 개만 대민봉사를 진주에 있는 국립경상대학하고 또 다녀온 바가 있고요. 지난 9월 달에는 추석 연휴 기간이었습니다마는 전남대 병원하고 또 우리 국제노타리 3710 지구가 또 한 번 합동으로 의료봉사를 다녀오는 그런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아마도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지원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고마움의 어떤 표시로 강주에 유치하지 않았을까 그런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민간 교류를 해오셨는데요. 광산구 쪽에 대다수의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취업직종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고 또한 사업장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하는 행태가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들이 기피하는 그런 직종에 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안공단이라든가 펭동공단, 소촌공단 그런 공단 지역에서 3D 직종에 관련되는 직종에 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광주의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한국어를 제대로 익숙치 못하고 들어오는 환경에서 초기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또 한국 문화를 많이 알지 못하고 입국하는 관계로 인해서 한국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그분들이 근무하는 곳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D 업종에 치중돼 있다 보니까 노무관리, 노사관계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사무소 차원에서 어떤 교육이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주 외국인 노동지원자센터처럼 전국에 그런 기관들이 아홉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 센터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문제 그리고 강화되어야 할 지원책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개 센터와 또는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많은 외국인들,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많이 도와주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에 와 있는 인원들이 한 50여 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한계점에 있다고 봤을 때 앞으로 우리 특히나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그런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노동부 사무소 설립으로 어떤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나라 입장에서 근로자들이 복지 향상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그 사람들이 한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무관리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불법 체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나 기업주가 근로자들을 선호하는 우수한 근로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결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 노동사무소와 우즈베키스탄, 한국, 특히 광주와 국제 교류에 있어서 노동사무소가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광주 노동사무소와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고려인들이 아직도 19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어서 살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1992년도에 수교가 맺어져인 이후에 26년 동안 경제, 문화, 정치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잘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한국의 노동사무소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실크로리더의 중심지인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를 연결시키는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의료봉사 또 여러 차원의 협력 교류를 위해서 갔다 오셨는데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기회가 된다면 자주 그런 봉사를 다녀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안에도 또 다시 한번 갈 예정이시고요. 네, 그렇군요. 네, 끝으로 지역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불과 50년 전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움이 있었을 적에 수도계 파관되었던 강부들 또는 간호사들, 그분들이 사실은 목숨을 걸고 외화를 벌어들였던 그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저는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실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수익을 빨리 창출을 해서 잘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와 있는 근로자들이 외국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 와 있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 가족과 같이, 우리 국민들과 같이 이렇게 대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이제 체류 기간이 종료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대한민국에 있었을 때 정부 차원에서 이러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더라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세 광주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